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7일 노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일 날 1월 5일 날 협상 기본 개념, negotiation based concept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기본, 기초를 단단히 봐야 합니다. 노래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건축물 특히. 얼마 전에 그 가스아고나 펜션에서 가스아고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백안공사를 공탈이로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벌써 900곡이 다가오고 있는데 895번 도전곡으로 몰랐던 노래인데요. 최진희 가수의 여정 노래 도전하겠습니다. 최진희 가수의 여정 발표 최진희 가수의 여정 최진희가 더라볼 것 같은 경우 부르지 우리의 바람이 불고 쏟아진 빛소리 아, 흐리며 이런 날 길거라 살아 잊을 수 없을라 잊어라 나 혼자 섬을 벗어 잠 못 잃을 때 창밖을 스쳐가는 저 바람 소리 어둠은 외로운 날 길거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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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